예천군은 걷기 운동 캠페인인 뚜벅이 챌린지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합니다. 이번 행사는 하루 최대 1만 2천 걸음, 모두 20만 걸음을 달성하는 참가자 200명에게 스포츠 장갑을, 설 연휴 사흘간 3만 걸음을 달성하고 예천 상설 시장을 이용한 참가자에게는 예천사랑상품권을 각각 제공합니다. 행사에 참여하려면 모바일 어플 워크홀을 다운로드 받아 예천군 뚜벅이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됩니다. 행사에 참여하십시오.